어 이거 보여? 아 이거 뭐 이렇게 선상을.. 아 이거 보여요? 제가 저 후배입니다. 당연하죠. 범정모시.. 범정모시? 가봐, 두 번 어디야? 넥? 고려하고? 독학으로 했어요. 독학으로 했어요? 저도 독학으로 했어요. 금자탑 다니다가 고려다니다 금자타프가 다니다가 덕후보라 예 알겠습니다 김선생님 몇 년 합격이세요? 저 90년입니다 아 금수배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똥이에요 똥이야 아 아니 그냥 여기 우리가 또 국가고시 출신 아니에요 검정고시 화이팅 진짜 우리 힘들었잖아 그냥 또 잘려가지고 내가 진짜 블랙이기제인 그래서 하나 둘 셋 아우 복과치네 진짜 제가 국가고시 할 때 국가상탈이 있어 업무도 예방에다가 거기를 보자 거기서 얼굴 누가 봐도 40대인데 다 뛰어! 이런 거 하는 말 있어 어 탈환했어?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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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이름이 뭐야? 이름 어? 진 지우 지우 아유 진짜 지우 저 집에 강아지 있어? 없어 있으면 지우겠네 알았어 쫄깃쫄깃 아유